도깨비의 촬영 현장 안녕하세요 도깨비 시청자 여러분들 도깨비의 촬영 현장을 이쁘고 멋있는 모습 많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새벽 2시 반입니다 15, 16화 마지막 화를 앞둔 그 날 당일에 2시 반입니다 오전 2시 반 하하하하 2시 반응 2시 반응 2시 반응 2시 반응 저 두 분이서 저 때 뭘 얘기했었냐면 부를 노래 얘기하고 있었어요 신탁커플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댈 만난 건 나 역시 기쁨이야 이건 저승희 형입니다 동욱이 형 2시 반응 2시 반응 마지막 촬영 소감이 어떠신가요? 그랬구나 아 나를 기자놈들이라고 좋네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복잡하게 끝낼 수도 있어서 항상 티비만들 김 비서님 직접 뵈니까 신기하네요 실도로 실도로 맞췄어요 김 비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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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 TV로 맞췄다가 우리 저기를 맞췄요 처음인데 저승희야 처음으로 맞췄요 사실 같이 찍는 씬이 없어서 이때 처음으로 뵌 거였거든요 제가 쫌파티 때도 말씀드렸어요 팬이라고 딱히 뭐 준비하신 건 없나요? 무작정 찍으신 건 없나요? 네 그냥 뭘 질문해야겠다 뭘 이렇게 아 제가 제가 생각하는 형의 베스트 영광명이었어요 설명해 주세요 첫집에서 이제 네 엄마와 아들이 애기가 주문하신 청주가 맞아요 맞아요 와 저 그거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찍으면서 찡했어요 엄마는 천국을 주문했어 주문하신 천국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 촬영할 때 우리 집 앞에서 처음 찍을 때 아 그때 진짜 긴장 많이 됐네요 맞아요 그게 벌써 한 진짜 빨리 가니까 진짜 잘 지났네 진짜 잘 지났네 미테미 컴백 언제예요? 오늘 형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 너무 잘 봤어요 오늘 형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 오늘 형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 너무 잘 봤어요 됐구나 하하하하 김백훈님입니다 김백훈님입니다 영광이 아니다 공약 거신 거 아직 안 까먹어서 안 까먹어서요 안 까먹어서요 하하하하 TVN 최고 시청자 이진 씨의 트와이스에 티티를 주신다고 네 그래서 하하하하 기대가 많아서 공연을 시켜줘야 되죠 네 공연을 시켜줘야 되죠 공연을 시켜줘야 되죠 공연을 시켜줘야 되죠 하하하하 % 난 너의 곁에 있을게 오 공연 드디어 볼 수 있는 건가요 TT 오오 I'm not TT 오 공연 드디어 볼 수 있는 건가요 TT 오오 I'm not TT 제 스타일 티티 이런 내 맘 모르고 너무 너무 티티 제 스타일 티티 이런 내 맘 모르고 너무 너무 지금까지 극한 직업에 등기서였습니다. 됐나요? 아 너무 귀여우시다 멋있어요 마지막에 또 정중하게 됐나요 걸그룹 댄스를 잘 하세요 가만 보면 네 잘 하세요 도우씨 네? 도우씨 조금 보여주세요 방금 적어요? 티티? 네 티티 티티 내 맘 모르고 너무 너무 와 20% 넘었으니까 저도 한번 같이 슬쩍 숟가락 얹어보세요 네 아 정말 김 비사님도 도우씨도 너무 귀엽네요